10. cyclist 점선 하시네요 열심히는 안 되는데 잘해야 돼요 잘할게요 게임은 아 제가 분캐 정질먹어서 저 분캐가 있어요? 핰핰 아니 왜 이렇게 놀리세요 저 여기가 이제 뚱이 컴퍼니거든요 못하시면 됐어야 해요 어느 티어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? 다이아 다이아 35명 다었고 캐리어 할 수 있는 저희 팀 분들 다 이하예요? 저희 다 부캐죠. 그만이죠. 전전판에 하신 분이 퇴사하셨거든요. 그럼 안 되도록 열심히 할게요. 아는 속도 볼게. 하니까 존나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만 열심히. 그러니까. 형들 전적 보니까 다 지시는데요? 이유가 있는데 말하지 않먹기 래요. 아 그래요? 8시간 이상한 사람이랑 멘탈이 아파더라. 아펠리오스를 하는 건가요? 대박인데 이거는 수준이다. 아니 나도 원딜리오저잖아. 아필 존나 어려워. 저는 아펠리오스를 1렙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. 누가 근데 금화예요? 아 저희 4명 다. 뻥 같은데. 안 믿으면 됐어요. 아 안 믿으면 됐어요. 아이스 미드길은. 소나님 빨리 빨리 다니세요. 근데 이런 것도 잘하면 용서 되는 거 알지?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. 제가 님델보다는 통 안 살게요. 왜 찍으세요? 소나님 벌써 꼽주시면 안 돼요. 안 말도 안 했는데? 찍었잖아요. 속에다. 그냥 찍은 거인. 오케이 오케이. 제가 때릴게요. 소나님 닉네임 뜻이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? 내가 꾼이 에임이다. 하하하하 내 렉사이... 소나님 캡파는 이거 견제해줘. 솔직히 렉사이 첫판. 솔직히. 렉사이 잘 못합니다. 하하하하 괜찮아. 소나님 저 어때요? 전판 원딜리오 보다 다음? 평가해주신다며요. 하하하하 정마가 어디에요 정마. 응해. 아 이 새끼 노습해. 소나님 제가 평가해도 될까요? 이 새끼도 잡아줘. 이거 평가하실 실력이 아닌 거 같은데요? 네가 그런 질문하니까 그런 거 아냐. 아 제 잘못이에요? 고민하다. 뒤졌잖아. 오오오오오. 좀만 참아봐도 가고 있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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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누님 제가 잡았어요. 어때요? 니하쿨을 못해줬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형들 저 이킬이에요. 저 합격인가요? 일단 좀 살짝 마르스를 줄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. 잘하면 용서되는 거죠? 밟아 나도. 아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잘해볼게요. 얘네가 안 놀아줘. 하하하하 원대 차이 나서 못 나오는 것 같은데? 하하하하 역시 그거 뒤지겠는데? 소나님도 죽겠는데? 우와. 하하하하 까비까비까비. 제가 2대1 해볼게요. 하하하하 여기에서 깜짝 타고 있었네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 저리 안되네? 그레이브즈 파톰? 멘트가 나왔는데? 그레이브즈 아까 파피였는데? 멘트 2개 있을 것만 같아. 하하하하 파톰 과잖아요 과요. 하하하하 아 이제 형님 말 들을 것 같네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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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렉스 닉네임 읽어봐. 아갈이 담알라고요? 너무하네. 말 너무 많아 저는 말 3분의 1로 좀 줄여봐. 전 전판 퇴출사유 중에 하나가 말이 너무 많았어. ¿555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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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... 집게 한번 노력을... 이거 빼야돼 빼야돼... 야 4인인데? 우리도 4인이다 10세야! 얘가 더 맛있어 가서 봉실? 이거 1을 킬 주자 이거 내가 킬 구워버리겠는데 궁 날려 궁 쎄 버려 궁 쎄 버려 궁 맞춰 그냥 그렇지 장훈이 장사옥지 궁 맞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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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궁 쎄 레전드네 잘하네 진짜 보티어인 애들이 보티어인 애들이 보티어 사람들이 잘하긴 해요 저도 그분들 보고 배운거라 원힐님은 누구 보고 배우세요? 책임형? 이러면서 다른 분은요? 책임형 밖에 안 말해 걔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야서우 같다 야서우 빼야된다 이거 앞에 가능 이거? 어 해볼게요 렉사이는 가능 어 뒤에 그레이브스 오케이 얘부터 얘부터 하자 얘부터 하자 옆에 안보여요 오 시발 우는 루시안에게 자발을 자발 걸러서 오케이 아 그 부분 이거지 제가 빡빡겔 먹을게요 개꿀잼인데? 이게 맞아 이게? 자 죽여버려줘 잘하자 야 나 날라왔는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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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잇 뭔소리에요 여러분 저 그렇게 못믿어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핵쌰 건방지일 뿐이죠 뜨헤헏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스프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누님보 HoneyG MT 보다 안 건방지인 것 같은데 크핰흐흐흫 핵암흐흐흑 또가 여기서 제일 건방지어 저 언제 건방지고겠어요 embankt 흐흐흫 ш 있으멫 아 까지 짠데 없어 ll 와 너희 박체를 아 살아갔어 이거 타고 오는 거 조심 아니 앞에 님 목소리 있잖아 정말 땅우양 닮았네 어 비슷한 거 같아 나도 들어본 거 같아 어떻게 챌린지 할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정말 잘해 네 그게 저예요 이게 겸손의 미학이란 말이었어요 아 이거 저 진짜라니까 이 정도 해주는데도 저 좀 올리겠어요 잘하겠네 진짜로 아니 안 믿네 진짜 땅우양 진짜라고? 아닐 거야 말이 안 돼 아니 야소짱 야소 큐를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롯데리가 넌 심폭한데 미키가 이리 와 또 아이 자식이 우리 형님을 일로와 일로와 자주 있게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귀여워 나이스 펜타? 내 입속에 꺅 형들 수고했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사은파 같이 왔네요? 원래 이게 토콘 콘텐츠 하는 건데 아니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뭐 거짓말이야 진짜 유튜브 가보면 아 진짜 본캐로 들어와요 땅우양 나 구독했어 같이 하자 아 미치겠네 진짜 진짜 살다보니 땅우양을 만나네 진짜 유튜브 쇼츠 보거든요 진짜 존나 잘해요 미친 거 마냥 진짜 존나 잘하고 땅우양님 아까 제가 원딜 주 잡던 거 좀 아펠리오스를 하는 건가요? 이얏 아니 나도 원딜 여자잖아 아펠 존나 어려워 죄송합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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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한 번 시원하게 버스 태워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잘해요 아 그러면 최기명 씨랑도 같이 해봤겠네 맞네 와 아까도 만났죠 솔랭에서 아 거기서 땅우양 본다 해줬으면 내가 감동 좀 받으려 했는데 좀 아쉽다 사실 땅우양 밖에 안 봐요 진짜 멍친다 와 나 지금 연예인 보는 거 같다 형이 너가 원하는 원딜 해달라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야 존나 잘해 물안경 물안경 게임샷을 아 백인원파이 될까요? 자랑하는 사람인가 알고부터 벌써 그냥 팝말파이트 정글자크 아하하하 소폰 유미 미드 뭐 나와요? 갈리오 이런 거 나오나? 아 갈리오 이런 거 해야 될 거 같아 진짜로 아 얘들아 이거 유튜브 올라간다 잘해야 된다 하하하하 야 근데 반말 방해니까 반말할게 땅우양님 저는 존댓말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뭐야 일의 경고 오케이 봐봐 이거 스페인 드는 것보다 다르다니까 유치하려도 저거 할까요? 우리 두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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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오케이 놀자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하하하하 작가님 그거 먹고 바텀 다이브올래요? 이거 다이브 돼요 바텀 다이브도 오라고요? 네 지금 가능 제가 아니 아니 가능해요 그냥 2만 해주시고 해도 예예 가겠습니다 오 야 이런 거 나 처음인데 떨려서 어떻게 해 하하하하 그냥 아무나 노리시면 돼요 아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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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하지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노리시면 돼요 그냥 이런 빼야겠다 이쪽 빼실래요? 아이고 좋겠는데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유민은 유민은 사봐요 아 그래요? 아니 큰일 났는데요 카스 카스 아니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원래 아니 나는 좀 당황한게 플래시 쓸 줄 몰랐어 그냥 2만 쓸 줄 알아 땅형님 저희는 땅형님 티어가 아니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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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현이 하하하하 땅망쳐 하하하하 저 타요 다 타면 사면 다 히어나 너 둘 하하 미드 솔킬 떴다 나이스 나이스 유튜브 올라가려면 솔킬 따야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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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거 저 킬 먹을게요 오케이 땅형님 킬 드리고 나이스 쭉 가자 쭉 가자 알림 잡았어요 네이스 네이스 너무 아름답고 나이스 오 나이스 배우고 우와 너무 좋아요 오 보고있어요 와 땅우 형님 아 근데 알림 있었다고 아 너무 아깝다 나이스 옆에 말파 봐줘야돼 스멀 맞춰놓긴 했네 뭐해 공이 있네 아니 안와도 되는데 오우 가자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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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아나와요 키아나 아 아파 오케이 옆에 키아나 옆에 키아나 아씨 와 대박인데 우와 맛있다 형은 혹시 블루 아니야 엠프 먹었으면 블루까지 양보를 하려고 어쩔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나이스 너무 잘했다 나이스 길었다 나 여기서 많이 해놓긴 했는데 와 진짜 베인 되게 살벌하다 와 진짜 이쪽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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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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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맛있게 나이스 이겜 이겜 어 가도 돼 이쪽에 나이스 너무 좋았다 저거 너무 잘한다니까 저거 내가 한건 언딜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야수 걷는거 왜 저래 한 발짝씩 걷는데 야수 오는 소리 여기까지 와 피하는거 봐 와 척 하하하하 대박 안 쩔다 안 쩔다 안 쩔다 안 쩔다 안 쩔다 안 쩔다 이거 부시도 궁수다 와 이게 되는구나 나 믿으러 갈게요 맞다 온다 온다 여여여여 봐줘야돼 한 번만 갔다 오도 와도 돼 오오오오 오오오 이겨 이겨 이겼어 우와 카이팅이 사이벌하네 희연어 희연어 와우 와우 진짜 와우 진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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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와우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한거 온 딜이 아니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롤 접을게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하신다 이게 노플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잊었다 나 이번에 합해할 수 있나? 살짝 걸었는데 와줘 와줘 괜찮아 나이스 유미 만년설이 좋네 좋지 좋으니까 이거 잘 쓰네 진짜 다르다 수고했어요 아까 그 농담인거 아시죠? 아펠리오 스판 다 짰잖아 수고했어요 가볼게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2, 3, 4, 4, 4, 4, 4, 4, 4, 4, 5, 6, 7, 8, 10 1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